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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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서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가수는 뭐 먹고 산다? 가수는 박수만 주고 먹고 삽니다.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. 자 1번 주세요. 내 나이가 어때서 물어보고 갑시다. 이쪽에 다 같이 하실 거죠? 이야 좋단다. 벌써 입이... 아 적수!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? 마음 하나요. 느낌도 하나요. 그들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 딱 알아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 딱 좋은가 있지? 박수는 박수는 박수! 박수 한 번 주시면 안 됩니다. 박수 한 번 주시면 안 됩니다. 사랑의 애가 있나요 마음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좋아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 딱 좋은 날 그대만이 좋아 그대만이 좋아 그대만이 좋아 내 모습을 바라보죠 사랑인 채로 하늘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아주 시간 되시겠습니다